또 다른 대선 관련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현수막도 경쟁적으로 길거리에 붙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현수막을 다는 작업들을 하던 이 인원들이 차량에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차로 한 켠에서 남성 두 명이 사다리를 놓고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서 사다리를 잡고 있던 작업자를 치고 지나갑니다. 차에 치인 작업자는 충격으로 넘어졌고 사다리 위에 있던 다른 작업자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쳤는데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고 낸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뒤에야 멈춰 섰다고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피할 틈도 없이 저렇게 사고를 당한 건데 앞으로도 지금 계속 저런 작업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안전사고에 지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좋은 자리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어둑어둑한 새벽에 작업을 하다가 저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환한 낮이라면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유세 현장 같은 데는 사실 어떤 매뉴얼이 제대로 정확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라든지 누가 등장하는지 유명 정치인이 왔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는 그냥 질서 없이 임의로 진행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중요하고 당의 중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동원이고 국민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유세 현장에서의 어떤 지켜야 될 매뉴얼들을 정해놓고 저런 현수막 같은 거 걸 때도 옆에서 이렇게 경계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경계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저런 사고는 피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매뉴얼을 강화하고 지키는데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유세를 벌이면서 어떤 캠프의 유세가 더 안전을 중시하고 선거 운동원들의 안전 관리를 신경 쓰는지도 유권자들은 잘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